1프로TV 시장 정리하고 또 오늘 시장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었습니다. 파월 청문회가 있었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기대를 좀 했었죠. 선반영하고 파월 청문회 이후에 시장이 안정화되기를 기대를 했는데 일단 그 흐름대로 시장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끝난 시장 말고 어제 아침에 끝난 시장에 아래꼬를 길게 달고서 시장이 반등을 했죠. 그것이 연속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파월 청문회에서 테이퍼링 3월 종료 우리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금리 인상을 고려 중이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무엇 때문에 상승을 했느냐. 양적 긴축을 굉장히 매파적인 연준 인사들은 3월에 곧바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청문회에서 몇 차례 회의 후에 결정하겠다. 그리고 하반기 하겠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빨리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차례 회의라고 얘기했거든요.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올 하반기 후반에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 작용을 하면서 반등을 했다. 그렇게 되면 달러 정도는 떨어질 것이고 원화도 원화 강세로 약간 안정화되는 것이고 10년 만지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랬겠죠. 그러므로서 길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유가가 81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러시아하고 지금 회담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오르는 부분과 함께 어제 정유주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유주와 길주들이 가장 크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1.68% 올랐는데요. 애플이 3조 달러 갔다가 약간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애플이 1%면 3조 달러 1%면 얼마죠? 3조 달러 1%요? 36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에 36조씩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비교를 해드리자면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고요. 우리나라가 시가총액이 한 2400조 되니까 거의 현대차 시가총액이 왔다 갔다 하네.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40 몇 조 아니야? 1%로. 이게 우리가 흔히 그냥 1%, 2%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전체적인 시가총액은 그렇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잠깐 제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울 청문회에서 금리와 큐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인플레 조절 도구가 있다. 2022년 올해 중반 이후에는 정상화를 기대를 한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은 우리는 초조금리 시대에 머무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그냥 이 워딩 하나하나가 그냥 던진 말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경기 회복의 상황과 그리고 인플레이 상황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금리를 예전처럼 2.73%, 4%, 5%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향후에 투자 전략과 섹터에 상당히 긴 흐름에서 좀 힌트를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어제 반등이 약했습니다. 반등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크게 반등하지 못했는데 여전히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 있습니다. 코스피가 0.02% 올라서 2927포인트. 이것도 막판에 좀 반등을 한 거예요.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이 부어서 지금 올라온 것이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비차이 프로그램 매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마감을 했습니다. 96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2,177억 오랜만에 개인들이 매도를 한 거고요. 외국인들이 4,863억 꽤 금복으로 매수를 해줬습니다. 삼성전자를 2,840억 하이닉스를 1,380억 수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IT의 반도체를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2,677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3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 비차액 프로그램 매수가 1,420억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외국인들이 반도체 주식을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자사존 매입한다라는 어제 뉴스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동반해서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빨간 것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2차 전지 소재가 약세이고요. 장비는 강세를 보였어요. 좀 이따 부연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이것은 지금 LG에너지솔루션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소재 쪽은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비가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죠.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월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의 진위에 대해서 요즘에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예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더럽고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를 보고서 들어오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일부 많이 비운 곳을 일부 넣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잇는 상태이고요.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코인인 위믹스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게임과 NFT가 약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등 시도를 했지만 반등은 약했다. 그리고 개별 정보 위주로 좀 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위믹스 하락에 대해서 잠깐 그냥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위메이드에서 만든 암호화폐가 위믹스입니다. 코인이 위믹스인데요. 이것을 위메이드에서 약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믹스가 고가가 2만 8천원인가 그랬는데 4천8병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랬다가 또 다시 올라서 지금은 9천원대 거래가 대부분 있거든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합니다. 40%, 50%씩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는 왜 이걸 잠깐 거론을 하고 싶냐면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코인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암호화폐라고 얘기하는데 위메이드가 만든 그냥 코인인 것뿐이잖아요. 코인은 그 가치라는 게 교환 가치로서 위메이드 게임에서 쓸 수 있다는 거지 그거 외에 가치가 지금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코인을 만든 회사에서 만든 주체에서 보통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만든 주체가 만약에 1억 줄을 발행을 해요. 그럼 그중에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락업으로 걸어놓고 두고 있고 그중에 한 10%인 천만 줄을 유통을 시킵니다. 천만 코인. 그러면 천만 코인을 유통을 시키면 이게 가치가 높아질 거다. 그래서 지금 싸게 사면 나중에 올라가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개인 투자들이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거래소에서. 그러면 이것을 발행한 투자자 주체는 그냥 자기가 그냥 발행한 거예요. 영으로 그냥 발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위메이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돈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위메이드에 지금 M&A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위믹스의 코인의 가치가 높아진다. 결국은 이제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만 8천 원까지 갔다 4천 8백 원까지 떨어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거고 손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중에 일부를 판 건데 2천억에서 3천억이라면 굉장히 많은 돈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짓고 싶고요. 또 하나는 발행 주체가 자기들은 그냥 이걸 그냥 발행한 거잖아요. 진짜 자기들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영으로 발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2천억, 3천억이나 코인 가격이 올랐을 때 그냥 거기다 때려버렸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냥 상시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무리 회사의 발전과 코인 가치의 상승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모를 해저다. 저는 이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 만약에 주식 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주식이라는 거는 청산 가치가 있고 주식의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치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고 또 그런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대주주가 만약에 이런 일을 벌였다. 상장시켜놓고 거기다 그냥 갔다 다 팔아버렸다.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될 건데 이 코인에서는 이 자료들 여러분 보고서 보시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거 코인이니까. 코인이니까. 발행해서 그들이 거래를 한 거고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걸 팔겠다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차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변동성에 의해서 거기서 거래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두 번째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있는 주식장에 있는 게임이나 NFT나 메타버스 이런 게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책당국에서 분명히 어떤 규제에 정확한 규제에서 압박하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황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위믹스 관련해서 아마 게임 주고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시장 전망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하락변조성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우려의 요인들이 조금씩 조금씩은 해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큰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선반영. 제가 선반영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파월 의장 청문회에 의해서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저점 찍고 안정화됐다고 보기보다는 어떻든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그러면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것이지.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전략을 구축하는 거니까 좀 안정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연말 배당 관련 기관들이 매물이 계속 있었죠. 이거는 내일 있을 옵션 만기일 전까지가 마무리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마무리된 것 같고요. 이거는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매물이 있고요. 오스템 임플랜터 관련 매물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꽤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관 투자자들만 작업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들도 이거 청약하려고 굉장히 또 작업을 많이 마련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개별 종목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걱정스럽구나 또는 기대, 기대 반, 걱정 반은 어떤 거냐면 이게 상장이 됐어요. 27일 날 상장이 되고 나서 이 주가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2위 또는 3위에 왔다 갔다 할 건데 그 상태에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변동성이 워낙 커버리면 그러면 지수의 왜곡이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요. 이 부분들도 굉장히 좀 관심거리고 좀 걱정물을 기대봐도 돼요.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또 시장이 팍 올라가다가 그러면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또 급락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지수를 바라보시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한편으로는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개인들이 순매도 전환됐어요. 어제 개인들이 순매도 전환하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당 관련 매물 그리고 이런 지금 이벤트 매물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변동성 요인들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시장은 자꾸 반등 위쪽을 보면서 반등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라 종목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할 것이고요. 실적 양호 섹터와 종목 중심으로 반등을 할 것이다. 차별화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를 하다가 말씀을 드리면 실적 시즌에서는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것보다 우선하는 게 실적입니다. 그래서 섹터보다는 종목별로 따로 움직인다. 같은 섹터에서도 같은 섹터에서도 종목별로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이슈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MC에서 12월 매출액을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 32.4% 성장했다고 해요.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반도체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빅딜과 성장은 M&A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미국 국적의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M&A 한다라는 것을 CES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테일러시의 파운드링 공장 신규 건설을 지금 추진 중이고 2024년도에 가동한다고 합니다. M&A 부분을 얘기를 드리면 2017년도에 전장기업인 하만을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M&A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2021년 말에 바이오젯 인수를 한다라는 루머가 돌았는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뉴스 3에서 김 프로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보유 현금액이 120조가 넘는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어느 쪽에 관심을 갖고 M&A를 하느냐는 그쪽으로 주력으로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주식 투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쪽으로 추적하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딱 이 두 가지만 보면 전장기업을 인수를 했고 차량용 반도체를 인수했다라고 본다면 미래 모빌리티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작년 말부터. 그런데 OLED가 이제 드디어 그 기술력 촉촉해가지고 이제 개화가 되지 않겠냐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증설 투자를 착수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연초부터 지금 장비 발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DMS 미래컴퍼니 이런 데 지금 발주를 벌써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OLED 장비. OLED 장비 쪽은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수출이 1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했고요. 수입은 189억 달러로 57.1%로 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건 원화가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원화가 지금 약세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자가 50억 달러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가져온 거는 수출 품목이 어디가 수출을 제일 많이 했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반도체 그리고 석유 제품, 자동차, 정밀기기 이런 순서대로 지금 수출이 많이 늘었다고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통신기기와 선박은 다소 감소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기기라고 하면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 부품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것도 한번 제가 아까 코인 얘기를 좀 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마인드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다섯 번째 뉴스도 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폭락한 개별 기업이 주가가 폭락한 날 늘 개인은 엄청나게 순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LG 생활건강 폭락한 날 있잖아요. 엊그저께 개인들이 순매수 1위였는데 당일날 1,280억 원을 샀다고 해요. 신세계 요즘에 빠지고 있잖아요. 신세계도 그날 빠진 날 200억 원 정도 샀다고 하고요. 카카오페이가 계속 한 5일, 6일 동안 했거든요. 5일 동안 8,300억 원이나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냐 저가 매수에서 또 롱톰으로 가져가서 기업의 성장을 보고 가는 거냐 아니면 단기 매수가 들어오는 거냐 또 이런 측면에서는 보면 그들이 오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반대쪽으로 보면 이렇게 하락한 날 사는 것을 그냥 사가지고 빠지면 사서 오르면 팔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위험처럼 투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보시면요. 지난해에도 LG화학도 그랬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또 카카오 빠질 때도 그렇고 네이버 빠질 때도 그렇고 이렇게 거래를 굉장히 싫으면서 급격하게 빠지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굉장히 많이 사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목표가 있고 목적이 확실히 뚜렷한 철학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빠지는 날 사가지고 꼭 밀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저가 매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대체로. 대체로 빠지면 급락하면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날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이분들이 개인 투자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는 반대로 많이 팔았겠죠. 누구나. 그건 기관 투자관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파는 경우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에서는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마이더스 SN 자산운영의 신진호 대표의 2020년 올해 투자 전략이라는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분은 말씀을 전화드리고자 한 것은 아니고요. 이 분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공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돼서 한 번 가져왔습니다. 이 분은 기본적으로 수익률도 굉장히 좋지만 성장주 위주로 많이 투자하시는 그런 실전 투자를 하고 계시는 매니저입니다. 대표이지만요. 그래서 실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의 워딩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치주가 지난 2년 동안 소외되어 있었는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유는 뭐냐. 첫 번째 금리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가치주를 봐야 된다. 두 번째는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예요. 이게 중요하게 저는 봤습니다. 뭐냐면요. 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우선화하는 기업은 투자받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최근의 이벤트에서 그런 것들이 환경이 더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왜 물적군다라고 이런 것들에서 주가 빠지고 그래서 원성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또 이번에 또 연초부터 오토인플란트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기업들이 주주 이익에 우선화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그쪽에 생각하는 소위 그것을 이제 우리 거버넌스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 환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ESG에 표현하는. 그래서 기업의 정책적으로 지배구조 개선화는 주주 이익에 우선화하는 쪽으로 많이 갈 수 있을 것이다. 가치주들이 이렇게 예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보유 자산 가치가 높은데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많이 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유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고 또 심지어 현금 보유 자산 현금 가치도 굉장히 많은 그런 현금 보유도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가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TF 수급 영향력을 많이 봅니다. 우리 한동안 메타버스니 이런 성장주들이 한참 좋을 때 ETF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올랐잖아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쪽에 있던 자금들이 있던 가치 쪽의 일정 섹터에 ETF가 옮겨가는 현상이 벌어지면 결국은 그쪽의 수급의 의사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섹터가 좋을 것이냐라는 것을 개인적인 이분의 개인적인 의결을 쓴 것은 철강조선건설건설자동차 부품 이 중에서 PBR이 0.6배 그리고 PR이 6배에서 7배 이하인 종목을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리스트링된 철강조선건설건설자동차 부품은 PBR 0.6배, PR 6배에서 7배 이하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이런 종목들이 자기 가치를 좀 찾을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빨간 것이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성장주 투자 전략도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요. 그 전에 기존에 돈이 풍부하고 유동성이 풍부하고 이랬을 때는 스토리가 있는 주식에 더 각광을 했다는 거예요. 부각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PBR 얘기를 한참 했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만 해도. 드림밸류. 그런데 이제 그거에서 벗어나서 이익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성장주로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장주라고 다 똑같은 성장주가 아니라는 거죠. 금리가 오르는 것을 정당화하고 커버할 수 있는 성장률이 있는, 그럴 수가 있는 그런 주식들은 빠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분은 그런 쪽을 어디 쪽으로 보느냐는 두 가지 섹터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배터리 장비주와 환경 관련주라고 표혜를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이분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저는 이익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쪽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IT 하드웨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IT 하드웨어 쪽도 같이 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자산운용사 혹은 펀드매니저들의 이런 전망이나 이야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 같기도 하다가도 약간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심들이 좀 있어요. 어떤 거죠? 뭐냐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사람들 돈 모아서 이거 굴려서 전략적으로 정말 그 증시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인데 내 전략을 왜 사람들한테 다 공개를 하지? 이렇게 공개하면 만약에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몰려버리면 그 돈을 다 나눠먹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내가 먼저 사놓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 내 걸 따라 사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왜 이걸 공개를 할까라는 생각. 여기는 이유를 뭘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워렌버핏이 그렇게 하죠. 워렌버핏은 심지어 자기가 사놓고 그거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놓고 실제로 그래요? 워렌버핏은 자기가 아예 사놓고 애플 같은 것도 사놓고 애플은 좋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었어요.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그럴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의 두 번째 의심이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마켓 리더들이 어떤 섹터나 종목에 대해서 특히 종목에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쪽에 자금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을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얘기하지 않고 섹터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섹터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분의 말이 정확히 또 맞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은 미래의 투자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냥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심지어 극단적으로 종목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종목에 투자를 해서 그걸 들은 사람들이 수익을 다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연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예를 들어서 철광주가 좋다 조선주가 좋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 주식을 사서 이분들이 미리 사가지고 뭐 같이 좋을 거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런 쪽이 좋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특히 이분은 매니저이기 때문에 펀드매니저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철광주가 조선주가 좋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 보고서를 보고 아 그래 나도 철광주의 관심 종목을 좀 가지고 나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걸 아는 것과 실제로 투자해서 투자해서 수익률을 내는 것과는 완전히 되게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는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물어봤겠지. 누가? 누군가가 기자가 물어봤든. 우리도 물어보잖아. 우리도 박병창 부장한테 뭐가 좋아 보여 이렇게 물어보잖아. 아 그렇습니까? 저도 연관 시간 가면 올해 뭐가 주도주가 될 것 같냐. 그러면 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최준철 대표나 또 누구죠? 박성진 대표님 이런 분들 펀드매니저인데 모셔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난 왜 알려줘요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의로 그냥 얘기해 주시는 건가? 그럼 작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라든지 이 사람에게도 뭔가 도움이 돼야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라는 많은 분들이 그런 건 있겠지. 그런 시왕관을 갖고 있으니 나의 그 시왕관에 부합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할 자신이 없어서 나한테 돈을 주세요. 아마 그건 이해됩니다. 대부분 그런 거죠. 그런 거요? 대부분. 이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거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냥 내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6만 6천 분 중에서 무슨 철강조선이야. 얘네들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다 아닌데? 나는 당구할 거야. 이럴 수 있는 거니까요.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러면 성장률가 빠지고 이쪽 막 좋아지게 이렇게 아끼느냐. 그렇게 그러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생각들을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도 아침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 아침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 해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정